안시의 구시가지는 프랑스의 베니스라고도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거리 풍경을 자랑한다. 그 중 섬의 궁전이라고 불리는 이 건물이 유독 눈에 띈다. 섬의 궁전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과거에는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사용됐다고 한다. 운하 양쪽으로 펼쳐져 있는 구시가지는 발길 닿는 곳마다 마치 중세시대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곳이 베니스가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든다. 문화변 난간에 알록달록 장식된 꽃들은 오래된 집과 조화를 이룬다. 문화변 난간에 알록달록 장식된 꽃들은 오래된 집과 조화를 이룬다. search에 대한 함과 조화를 이룬다. 여기서 마치고싶은 오는 low한 사람들의 택배를 향한 곳에도 이룬다. 이것은 종합의 만족입니다. education Hydro 지역은 ž certificates가 고려한 곳이라는 결말이 될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